뭘까? 이건 뭘까요? 모자가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무덤도 아니에요. 힌트를 줄까요? 동물이에요. 하마가 아니에요. 코뿔소가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정답은 코끼리와 보아뱀이에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어요. What's this? 이건 뭘까요? It's not a hat. 모자가 아니에요. It's not a rock. 바위가 아니에요. It's not even a tomb. 무덤도 아니에요. 무덤도 아니에요. 무덤도 아니에요. Shall I give you a hint? 힌트를 줄까요? 힌트를 줄까요? These are animals. 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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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a hippo.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가 아니에요. It's not a rhino. 코뿔소가 아니에요. 코뿔소가 아니에요. 코뿔소가 아니에요. It's not even a lion. 사자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정답은 코끼리와 보아뱀이에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어요.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해가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힌트를 줄까요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큰 고리가 있어요 정답은 토성이에요 토성은 45억 살이에요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해가 아니에요 해가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지구도 아니에요 힌트를 줄까요 힌트를 줄까요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이에요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큰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고리가 있어요 정답은 토성이에요 정답은 토성이에요 토성은 45억 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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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